자, 2021년 11월 27일 여행 15탄 스타트! 고우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!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조용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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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잠깐만.. 뭔 소리야? 여기가.. 여기 계세요..? 왜 왔어? 뭐라고 하는거야? 계세요? 어디 계신데요? 어디 계신데요? 뒤에.. 무슨 소리야..? 아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 뭔 냄새야 이거..? 뭔 소리야..? 아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 뭐야..? 제리카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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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라있어!! 제리카!! 제리카!! 잠시만요 잠시만.. 아까 전에 여러분들 뒤로 그랬잖아요 저는 뒤로가 아니라 위로로 들었어요 위로 뒤에 있어..아니..한게..위에 있어.. 여러분들 아까 채팅창에서 제가 바꿔드렸는데 여러분들 뒤에 들었는데 저는 위에 있어 로 들었습니다 와..미치겠다..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그것부터 일단 확인해 볼게요 가는 동안 특별하게 장난을 안 치거나 뭔가 기운을 뿜지 않으면 아까 3층에 있던 거 제대로 확인 좀 할게요 여러분들 날씨가 더KKK 내 눈을 감싸주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나네요 그러면.. 띠니는.. 띠니는.. 잘.. 띠니는 띠니는.. 띠니를.. 띠니는.. 뭐지? 아.. 하지마세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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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잠깐만.. 여러분 저기 뭐가 있는거 같은데..잠깐만요 뭐가 있는거 같은데..잠깐만.. 아..다 서지셨구나.. 죄송합니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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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.. 아.. 마음 한보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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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.. 壱어.. 아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지 마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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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습니다. 잠깐만요!! 저 앞에 있다!! 얼굴 한번 볼게요 잠깐만!! 피냄새 거기 있죠? 거기 있죠?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.. 예상분이십니까? 잠깐만.. 여기에서 누구냐? 도대체 무슨 한이 저렇게 많은지 이 제보자 분이 여러분들 지금 제보자 분 주무실건데 제가 따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무당 선생님한테 대면은 중간에 다리를 놔줘가지고 그분한테 그 사연 한번 들어볼거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도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선생님 혹시 혜화 선생님이라고 하세요? 또치 선생님이라고 아십니까? 제 위치를 말씀드리고 저는 들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해서 얘기를 들을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지금 여기 제보자 분이 제보 주신 그 무당 선생님과 시간이 되면은 같이 갈겁니다 여기를 저는 여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